바칼야 온전후 여기야 바칼야 여기야 바칼야 이즈 베르구 귀신거 아니야? 제가 이틀 경비인데 35일이면 바로 여기고요 라고스엔 기차를 타러 왔습니다 라고스로 1시간 40분 달려갑니다 라고스 가서 액티비티 한 걸 좀 해보겠습니다 어 기차 들어온다는 거네 통관 역도에 다 얘기해줬대요 대충 들렸어요 아이버페이라, 라고스, 포르티마우크 라고스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없네요 볼트 불러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짐이 너무 많아서 이걸 끌고 저 언덕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캐리어만 30km입니다 지금 가는 숙소는 파로에서 묵었던 숙소는 똑같아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는 유스호스테 느낌인건데 관광객도 받는 곳이라고 하네요 파로에서 묵었던 곳은 하이파로고 여기는 하이라고스에요 어 왔다 여기가 너무 핵심이에요 너무 액세히 아니요 괜찮아요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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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가 da Marina 아주 좋은 음식, традиционal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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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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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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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마저 황루 성폭력 배고파요 아까 기사님이 추천해주는 식당 가보려고 합니다 하..뭐야 여기 보카드 있어 보카드 이거 파로보다는 여기가 낫다니까 역시 시푸드를 먹으려는 이쪽으로 오라다니 시푸드네 다 근데 여긴 다 비싼 거 같아 근데 거기 비싼 거 아니겠지? 추천해 주실데? 가격을 안 받네 여기서 음악이 들려옵니다 음악 이거 버스킹한다 나를 조용히 노래하고 싶다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임팩트 있었어 와 저기 박수 막 나오는 거 봐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카타쿨라나 35유로래 비싼 거 아니야? 진짜 이틀 경비인데 35유로래 되게 센데요? 잠깐 발길이 멈춰봅니다 꿈보고 놀란 가슴 그건가? 닭 보고 진정한다? 뭐지? 저렴한 데 찾았습니다 아까 거긴 개비싸 포르투갈에도 시에스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론 그래요 그래서 나치가는 잘 영업을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찾은 데가 없는 데라서 가겠습니다 물어봐야지 어? 닫혀있는데? 어? 닫혀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쳤네 애쏘 왔는데 닫혀있네요 밥 먹을 데가 없냐 6시까지 기다렸다가 싼 데 가서 먹어야죠 뭐 2시간 정도 굶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타트 오케이 이거 진짜 택배가 안 되는 거에요 이 택배가 안 되는 거에요 근데... 이 택배가 너무 귀여워 네, 너는 어떤 게 원하자 이 택배가 너무 귀여워 이 택배가 두 개의 친구인데 이 택배가 도와줄게요 오케이 자, 이리와 오, 깜짝이야 이 택배가 제일 빠르게 이 택배가 제일 빠르게 이 택배가 제일 빠르게 안 들리지 않나?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자 профессional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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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아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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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우스에 바로 앞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편지인들이 많이 간대요 추천받아서 왔어요 3소 3소 그리고 1 1 1 3 3소 스프라 세블나 세블나 정말 감사합니다 라부스 여기서 만나서 가는 기분이에요 라부스도 언제 오겠어요? 다음에 포투어 오면 포투어 해야겠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게 무너스 샐러드래요 이거 만원 저희 만원의 식사는 포화스러운 식사입니다 빵을 놓으면 빵을 놓으면 먹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안 먹습니다 빵을 지겹게 먹었기 때문에 나오면 같이 먹어야지 한 번에 먹어볼게요 음 음 무슨 맛이야 이거 올리브유랑 고수에 전해진 거 약간 발상붙게 들어가는데 약간 셰비치인가 먹으면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먹으면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먹으면서 먹는 게 더 맛있어 먹으면서 더 맛있어 우리가 알아서 너무 잘했어요 네 네 오케이 이게 포스트 숟가락이에요 진짜 매운매가 확 나네 밥이랑 이렇게 있어요 대구살 같아 여기서 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고수가 들어가나봐요 고수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저는 원래 고수를 잘 먹는데 고수 못 드시는 분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오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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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바로 여기 숙소 바로 옆에 있어요 음식점 저런 좋은 음식점이 숙소 바로 옆에 있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여기 서핑은 진짜 많이 하나봐 서핑장비 렌트하는데 되게 많아요 비오는데? 아니겠지? 진짜 여기는 진짜 여기는 저렇게 뮤지션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렇게 뮤지션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들 저녁 먹을 시간이네요 그리고 해가 져도 선글라스를 끼네 얘네는 해가 지면 안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또 바닷까지 가겠는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소화도 시켜야 될 겸 라고스나 까루는 젊은 사람들보다 중장년의 휴양지 느낌입니다 저분들은 아직도 공연했네 계속 공연했나봐 우와 이번엔 또 누가 피아노 연줄 아네 음악의 도시 같아 여기 음악의 도시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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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약간 마르코 보이스다 형성인데? 잘 공연 듣고 있는데 경찰에 왔어요 신고를 받았나봐요 뭔가 허가증을 꺼내진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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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세한 장소는 어떤 시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1번에 있는 시험을 받았네요 정말요? 근데 제가 시험을 받았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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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시험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냥 있는 일을 받았을 때 그래서 제가 시험을 받았을 때 제가 시험을 받았을 때 도와주한 시험을 받았을 때 네! 네, 근데 뭐지? 스페인이예요. 아 진짜? 네! 근데 Madrid, Barcelona... Madrid, Barcelona... 네, 근데 다른 곳이... 왜냐면 가장 많은 곳들이 많은 곳들이 많아요 많은 곳들이 많아요 아니요. 만약에 작은 곳들은 마별아... 거의 없는 곳들은 또 다른 곳들은요 보통은요. 보통은 네, 근데 괜찮으면 그냥 그냥 해주세요. 네, 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라고스도 이게 어렵네요. 근데 저 친구는 그냥 해. 알파요? 네 음악이 좋으면 아무도 뭐라 안해. 맞는 말입니다. 한수 배웠네요. 반대전서 불러붙어. 잃어버려잇, 반대전서 불러붙어. 반대전서 불러붙어. 반대전서 불러붙어.